21. 다윗이 노베가서 제수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수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이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타서 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지수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이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수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지수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우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들이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화 한 사람이 여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사람이오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레게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수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스 사람 골리아스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버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랑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합 미스베로 가서 모합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합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합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사올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올이 귀바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라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올이 곁에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념인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올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왁게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세사랑 골리아세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올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위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앞 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마 없어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애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이 분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먹느자들과 소와 낙이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이멜레게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다리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 세계로 가서 사울이 여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다리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스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스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스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스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레게 아들 아비아다리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애벗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의 온 곳을 얻던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더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야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소장 아비아다리게 이르되. 애벗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상업을 밀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면.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하니. 여왁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왁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다윗이 매일 잣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 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일히 여겼으니 여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느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라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스 사람들이 땅을 침로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스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느고시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세에 머무니라. 아숨쉬집 아숨쉬 w 아숨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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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